머리 때문에, 손톱, 피부 때문에 비오틴 영양제 많이 찾으시죠? 희망고문으로 장난질하는 업체들의 마케팅에 속지 않고 제품을 잘 고르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사역의 약은 역사역의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한국인의 5명 중 1명은 탈모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특히 2016년 시각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 탈모 등을 추가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듬해인 2017년부터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탈모 영양제 시장도 같이 커졌죠 사실 탈모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 같은 전문의 약품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요즘 댓글이나 이메일로 손톱과 피부, 머리카락 때문에 비오틴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모 때문에 비오틴 섭취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등 다양한 문의를 주셔서요 제가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만약 탈모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비오틴 영양제를 고를 수 있을지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식품공단을 찾아보면요 비오틴의 공식적인 기능성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관여인데요 단백질의 대사,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잘 사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비오틴 외에도 손톱이나 피부, 헤어 관련 영양제의 단골 성분으로 들어가는 게 비타민 B1, B6, 판토텐산인데요 모두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부터 제품의 예시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 첫 번째, 과도한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자 초록창 같은 곳에 비오틴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제품이나 컨텐츠가 나오죠 블로그나 카페 보시면 비오틴 먹고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탈모치료 비오틴으로 시작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작처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허위 과대광고입니다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광고라는 것이죠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제품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들이 그런 과대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니까 업체들이 계속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인데요 비오틴 영양제인데 직접적으로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 등이 있다는 광고를 아주 대놓고 하는 제품이라면 이 회사는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회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오틴으로 탈모 치료하세요? 같은 자극적인 바이럴 마케팅에는 제발 넘어가지 마셨으면 하고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시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 두 번째 초고함량 단일 성분 제품보다는 복합 성분을 고르자 해외지구 비오틴 제품들 보시면 하루 섭취량 기준 비오틴 만 마이크로그램 비오틴 오천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초고함량 비오틴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고함량 해외지구 제품들이 대부분 값도 저렴해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자 수용성 비타민인 비오틴는 과량 섭취에도 몸 밖으로 배출되고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안전한 성분이긴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복통, 설사, 속쓰림, 두통, 피부 트러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고르실 때는 특정 성분에 집중된 제품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로폴리스, 밀크시슬 같은 기능성분 제품이 아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 제품은요 단일 성분 제품보다는 복합 성분으로 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비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오틴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작년 시각처에서 크롬의 기능성에 단백질 대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크롬도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탈모 같은 것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 다양한 성분들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품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져서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 세 번째, 성분들의 함량을 확인하고 되도록 넉넉한 함량을 고르자 앞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와 이거 여러 가지 들었구나 하고 고르시지 마시고 각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품 딱 보시고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업체에 물어보시는 게 편한데요 이때 꼭 하루 섭취량당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업체들은 하루 섭취량당이 아닌 한 병에 들어있는 총량으로 답변을 하거나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제품 구매할 때는 스펙 따지고 연식 따지고 굉장히 꼼꼼히 따지죠 영양제도 그렇게 따져보셔야 해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 네 번째, 컨셉 원료에 주의하고 되도록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자 실제 효과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마케팅용으로 극미량 첨가하는 것이 컨셉 원료인데요 제품들 간의 마케팅 싸움도 치열하고 복합적인 성분들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탈모에 좋을 것 같은 성분들의 종류만 늘려서 찔끔씩 넣어놓고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광고할 가능성이 많고요 위에서 알려드렸던 비오틴, 비타민 B1, B6, 판토텐산 같은 주요 성분 또한 찔끔 넣어놓고 들어있다고 광고할 수 있으니 각각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오틴 제품은 되도록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간혹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인데 비오틴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있죠 대부분 비오틴이 컨셉 원료로 들어있거나 믿을 수 없는 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제품을 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국내 비오틴 제품 중에 복합성분이면서 함량이 넉넉한 판톤모나 제품과 미국 판매 1위 헐리우드 베오드도 먹는다는 헤어 영양제 비비스칼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두 제품이 제가 말하는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톤모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비오틴이 기능성 주원료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 판토텐산, 비타민 B1, 비타민 B6, 엽산 그리고 미네랄, 아연셀렌크롬이 기능성 원료로 함께 들어간 것이 보이네요 부원료도요 아미노산,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총 64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비스칼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오틴을 비롯해서 기능성 원료로 비타민 C, 칼슘 등이 보이고요 부원료로 상어 연골과 굴 추출물 분말로 만든 아미노산 혼합물과 몇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갔습니다 각각의 성분은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단일 제재가 아닌 복합 제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함량 부분에서 판톤모나는 비오틴을 비롯해 사용된 기능성 원료 대부분이 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비오틴과 판토텐산은 각각 1일 섭취량 대비 3,333%, 3,600%인데요 비오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판토텐산이 흡수가 안되고 판토텐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오틴이 흡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점에서 균형있게 레시피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부원료로 쓰인 맥주 호모인데요 하루 섭취량 4알 기준 1,000mg 즉 1g의 맥주 호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제품들은 컨셉 원료로 극미량 넣는 맥주 호모를 굉장히 넉넉하게 처방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 성분을 모두 넉넉하게 처방했다는 점이 칭찬할 만한데요 하루 섭취량이 4알이나 된다는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튼 효과를 떠나 굉장히 성의있게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비비스칼은 함량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하루 섭취량 2알 기준으로 비오틴을 200마이크로그램 제공하긴 하는데 1일 권장 섭취량은 상위하긴 하지만 판토모나 제품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다음 비타민C는 하루 2알 기준 40mg, 칼슘은 120mg 이건 왜 이렇게 조금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미노산 혼합제재라고 해서 하루 2알 기준 950mg이 들어있지만 상어연골과 굴축출물을 섞은 파우더 기준이라 개별적인 실제 아미노산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함량이 넉넉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컨셉 원료도 한번 볼까요? 판토모나는 컨셉 원료 사용이 좀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으로 섭취하고자 하시는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따져보시고요 과일 채소 혼합 분말, 유산균 혼합 분말 같은 성분들은 컨셉 원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컨셉 원료가 여러가지 사용되긴 했지만 주요 기능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 목적에는 충실히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비비스칼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은 아니라서요 언뜻 보면 컨셉 원료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요 기능 성분들의 함량이 매우 낮은 편이고 L-시스틴과 L-메테온인이 하루 섭취량 두 알 기준 25mg씩 그리고 사과 추출물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저희 PD님이 촬영 끝나면 두 가지 제품 먹어본다고 하는데 효과 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지 분석해봤는데요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비오틴 영양제 고르는 법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다만 예방과 영양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와 병행하면서 함께 드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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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